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신년 첫 양궁 특집. 어떻게 된 게 번호보다 더 먼저 이게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뭐 전달이 되고 싶은 소식도 하나 있고 해서 그래요. 뭐냐면은 작년에 12월 30날, 30날에 국제양궁연맹에서 해마다 선정한 게 있습니다. 올해의 선수 선정을 하는데 그 후보군의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쪽에서는 임시현 선수가 올라가셨고 남자 쪽에서는 이우석 선수가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각기 후보군은 올라가는데 애석하기도 이제 이우석 선수는 탈락을 하셨고 올해 선수로 누가 선정이 되냐면은 여자 쪽에서는 임시현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진정한 월드클래스가 되신 거죠. 하여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올해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파리올림픽 정말 참 기대돼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양궁. 앵발리드에서 이제 양궁 경기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멋진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파리올림픽에 나가기에 앞서서 여기에 출전하는 팀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냐. 한번 그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양궁이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그냥 쉽게 쉽게 따오니까 당연히 따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올림픽 출전도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올림픽 티켓도 따내야 돼요. 축구하고 똑같습니다. 경쟁해서 결국 이걸 따내야 됩니다. 따내는 과정이 사실은 좀 이제 다사다난한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 그야말로 이제 파죽지세로 몰아붙여가지고 한 큐에 따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잊고 넘어간 거죠. 근데 작년 2023년에는 살짝 좀 고비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양궁에서 말하는 국제대회에 여러 종류의 국제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규모가 큰 3대장이 있습니다. 그 3대장 당연히 아시는 거 올림픽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하나가 현대양궁 월드컵입니다. 현대양궁 월드컵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올림픽은 뭐 이제 다 아쉽니까 오늘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선수권대회 팬분들 사이에서는 세선이라고 줄여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별걸 다 줄이시는데 세선, 아시아선수권도 뭐 아선 파리올림픽은 파울 처음에 파울파울 하길래 양궁에도 파울이 있나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하여튼 별걸 다 줄이시는데 이 세계선수권대회 굉장히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규모라는 점만 놓고 보면은 올림픽보다도 더 스케일이 커요. 올림픽은 엄선된 정예들의 대결이라면은 세계선수권대회는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 선수들이 참가를 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세계선수권대회는요 홀수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미국 양크턴에서 개최가 됐고 23년도에는 작년이죠. 베를린에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 광주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것이 예정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광주, 예천 여기가 양궁 진짜 명당자리에요. 양궁과 관련된 인프라가 정말 많이 집중이 되는 곳이 광주하고 예천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시안게임 양궁 경기장도 있으니까 여기도 나름 후보군이 될 법도 하죠.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자 세계선수권대회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올림픽으로 나가는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선수권대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이 2024년이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뭐를 배부를 하냐면은 올림픽 출전 티켓을 배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양궁의 꽃은 개인전이 아니라 사실은 단체전입니다. 단체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단체전 티켓을 어디서 배부를 하냐면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배부를 해준다는 거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 은, 동 셋 중에 하나만 따도 하나만 따도 무려 뭐를 주냐면은 단체전 뿐만 아니라 개인전, 혼성전까지 다 줘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단체전의 위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세계선수권에서 단체전 금, 은, 동 안에 무조건 입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또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은, 동도 아니고 거의 여기서 금을 따와요. 거의 따오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를 사실 미리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백전 백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또 비상등 켜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세계선수권 대단체전에서 세 장을 배부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개최국 거기 이제 한 장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시아선수권 그 다음에 또 각 지역별 선수권이 있는데 남북아메리카 선수권 그리고 유럽선수권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지역선수권이 있어요. 여기다 또 세 장을 배부를 해줘요. 그럼 이제 일곱 장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디다가 배부를 해주냐면 지금 24년이죠. 24년 올림픽 하기에 앞서서 아마 양궁 월드컵이 세 번은 캐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세 장이 배부가 됩니다. 그럼 총 10개 국가죠. 그리고 2개는 양궁 단체전 랭킹이 있어요. 이게 또 마치 그 축구에서 피파에서 정하는 순위처럼 이것도 그런 랭킹인데 개인 랭킹이고 단체전 랭킹이 있습니다. 그 랭킹에서 상위 2위 팀에게 역시 또 이 티켓을 배부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16강 전부터 시작을 해요. 어 근데 왜 12개입니까? 4개는 부전승으로 올라가요 또. 그것도 이제 양궁이 올림픽 시작하면은 랭킹 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상위 4개 팀은 그냥 16강 프리패스하고서 8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8강으로 바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단체전이 이제 꽃이라고는 하지만 선수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전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개인전이 그런 연관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개인전 유수의 선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최상위권 선수들 간의 대결은 한 끗 차이로 승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양크턴에서 있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펼쳐진 경기 이야기를 한번 조금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까 하는데요. 당시 여자 개인전에서는 약간의 이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변이 발생하게 되었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뭐니뭐니 해도 이때 당시 도쿄 선가당이었던 안선 선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안선 선수님이 충격적이게도 차로 올라가시다가 차로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이제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제 4강전이었는데 4강전에서 누구하고 붙어서 떨어지게 됐냐면 미국의 케이시 코폴트하고 붙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케이시 코폴트 선수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현재 랭킹 2위에요 이분이. 지금 랭킹 1위가 임시현 선수고 2위가 미국의 케이시 코폴트 선수 그리고 3위가 멕시코의 알레안드라 발렌시아 선수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좀 이제 우리나라 선수분들하고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제 연결점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안선 선수님은 현재 이제 8위로 마감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랭킹 상위 찍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진짜 언제 이것도 얘기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 정말 치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한국 선수들은 1등 그 찍기가 좀 힘든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시현 선수가 랭킹 1위 찍은 거 정말 대단하신 거죠. 진짜 대단하신 거고 그리고 다들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또 강치영, 시민선, 안산 세 분 다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계신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정말 규정 치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등수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한국 선수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때 양크턴에서 벌어졌던 3개 선수권대회에 4강전에서 안산 선수님하고 미국의 케이시 코폴트 선수 붙습니다. 케이시 코폴트 선수가 실력이 상당히 좀 있는 선수예요. 대단히 실력이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이 선수 특징이 뭐냐면 좌궁을 쓴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확실히 이게 또 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사 왼손잡이가 오더라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조건 우궁으로 가르칩니다. 그냥 거의 통일시켜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안산 선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어요. 어떤 팬분이 질문을 했는데 왼손잡이 할 때 좌궁으로 하냐 우리나라는 그냥 다 우궁으로 통일시킨다. 서양화는 안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좀 이제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짜장 통일시키는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복싱도 그렇잖아요. 왼손잡이 와도 오소득스 시키고 검도도 그래요. 왼손잡이 와도 오른손 앞 왼손 뒤 이걸로 가르쳐요. 그냥 거의 그렇게 통일시켜서 규격화시키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인데 양궁도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아무튼 이 케이시코폴트 선수가 안산 선수님을 상대로 결국 4세트만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4세트 경기에서 첫 번째 발, 이 첫 번째 발이 실발이 터지게 되는데 아... 여기서 이제 7점을 맞추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격했을 때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분들이 국대 선출분들이거나 혹은 감독님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평가하기를 자세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저거 10점에 꽂혀야지 정상인 자세래요. 그런데 왜 저기 7점이 나왔냐 했을 때 양궁이라는 게 바람의 변수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바람 변수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거리가 70m예요. 70m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게 버스가 거의 10대 가까이 들어가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사로에는 바람이 안 부는데 저 관역적이 있는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선수분들이 바람을 체감한다는 게 사실 좀 애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관역 쪽에 깃발이 꽂혀있고 그 깃발이 나붙이는 방향과 정도를 보고서 판별을 하겠지만 그거 눈으로 보고서 판별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쏠 때는 분명 바람이 안 불었는데 쏘고 난 다음에 날아갈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향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리가 70m보다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바람의 강도가 방향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김성은 감독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세는 10점이 맞기는 한데 날아가다 바람에 이게 영향을 받은 거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변수에 의한 운빨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평가를 내리시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안산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신 거죠. 이거 분명 10점짜리인데 왜 저렇게 나갔지.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식빵을 한번 날리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결국 여기서 케이시 코폴트 선수가 안산 선수님을 꺾고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케이시 코폴트 선수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뻤겠죠. 올림픽 챔피언이고 그것도 삼가당인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사람을 꺾었으니까 기뻐서 그런 나머지 아주 셔어팀을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궁에서는 사실 저게 그렇게 매너있는 행동은 또 아니라고 하대요. 예전에 SNS로 어떤 팬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양궁에서 비매너 행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안산 선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겼을 때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제 거짓이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케이시 코폴트 선수는 이날 안산 선수님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한국에 어마어마한 안티팬을 얻게 되었죠. 네 저게 케이시 코폴트 선수의 그런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선수부들이 전반적으로 저런 것 같아요. 케이시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미국 선수들 보면 꼭 이겼을 때 저렇게 샤우팅 날리더라고요. 이게 마초 국가라서 그런지 유달리 그래요. 같은 서양권이라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요쪽 선수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요. 동양 국가들은 마라콧도 없고 한중일 요쪽권 사람들은 무슨 선비님들 활 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서양 국가들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상해 미국 선수분들이 유달리 저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그런 마초적인 기질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세계선수권대회는 그야말로 전세계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자웅을 겨루기 때문에 대단히 스케일이 있는 대회일 수밖에 없고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개인전은 64강부터 한다면 이거는 200명이 모여서 합니다. 스케일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도쿄올림픽 선가당 세계선수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랭킹 1위를 찍으셨죠. 그런 어마어마한 실력자였던 안선 선수님도 4강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신 상당히 난이도 있는 대회가 세계선수권대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시 선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결승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민희 선수를 만나요. 그리고 장민희 선수한테 3세트 연달아 그냥 아작이 나면서 결국 광속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거 보면 참 한국선수들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결국 후배의 복수를 선배가 이제 멋지게 해줬죠. 흡사 이제 리오올림픽 당시 취미선 기보베우 선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안선 선수님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와 정말 참 운명 얇고져요. 멕시코에 바로 그 알레안드라 발렌시아 선수를 만나요. 이 발렌시아 선수가 리오올림픽 때 비슷한 패턴이 일어났거든요. 8강전에서 최미선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때 최미선 선수도 랭킹 1위였어요. 별명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자였죠. 근데 그걸 꺾고서 올라갔는데 4강에서 탈락을 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누구랑 또 붙냐면 기보베 선수하고 붙습니다. 광주여대 선후베 라인이죠. 여기로 그리고 기보베 선수가 발렌시아 선수를 결국 꺾게 됩니다. 이날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 안선 선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장 이 악물고 했던 시합이 오히려 도쿄올림픽 결승전이 아니라 이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 선수를 꺾고서 결국에는 동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날 또 KBS에서 해설을 하셨던 분이 기보베 선수였죠.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복잡하게 엮이고 엮이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세계선수권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근데 저희 이제 2023년에 양궁 여자 국대즈가 16강에서 인도네시아한테 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상등이 켜진 거예요. 그럼 올림픽 진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다음번에 노력을 수 있는 것은 아시아 선수권대에 그 다음번에 양궁 월드컵인데 양궁 월드컵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양궁에도 월드컵이 있나? 다음 시간에는 양궁 월드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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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